핫플 찾아 떠난 여행, 압구점 신사편! 오늘은 인스타에서 유명한 핫플 9곳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고 가죠. 약간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걷는 자연스러운... 알죠? 이렇게. 연속 찍어낸 거예요, 여기. 와, 되게 다 필수로 찍어. 연속 찍어낸 거. 연속 찍어낸 거. 연속 찍어낸 거. 연속 찍어낸 거. 여기가 딱 그 자리에다. 인스타에서 한 번 찾은 거 아니에요? 연속 찍어낸 거. 연속 찍어낸 거. 연속 찍어낸 거. 연속 찍어낸 거. 이게 궁금해요, 얘 뭔지. 이거는 빵이 있어. 이거 빵이야? 버터. 우주 드셔보세요. 빵이 있어. 난 이 소스를 좋아해. 타르타르 소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앙? 되게 맛있어. 갑자기 여기 너무 예쁜 포토존이 있어요 짠! 입장으로 올라오면 집으로 올라오는 곶음 가격은 어느정도 돼요? 가격 이여 삼오게이지가 얼마게요 다음은 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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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근데 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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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이 좋아 잠깐만 최 어디 갔잖아 가동이예요 짠! 스타 아스트스토리 강남돌과 인준차 찍기 얘가 강남돌이야? 까르디엘! 와 진짜 크다 여기가 명품거리에요 까르디엘 바로 앞에 BTS BTS님을 닦아드려야지 오우 까르디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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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라디엘 사이에는 어흙 꼬여 그리고 당시 Ayam 짠 CK 색이 진짜 좋아 진짜? 진짜 향 좋아 저 이거 나오지 이거 맥돌로 강하게 드립하는 커피야 맛있어 맛있어 커피장님 어떠세요? 이 커피를 먹은 커피가 alt다는 사람은 커피를 처음에 다시 해봐야 해 컵이 될까요? 여름 소리가 너무 좋아요. 비오운데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완전 완전 핫한 크로플 찍었는데 아니 근데 지금 문을 닫은 것 같아. 하나 남았어요. 조금 늦었으면 못 먹을 뻔했다. 이것도 살까? 인절미 크림. 큰 거. 딱 여기 세 개가 유명한 메뉴인데. 아 까물레도 유명하대요. 하나 남았네요. 또 하나 남았어. 까물레. 괜찮다. 느낌부터. 안 먹어봤지만 겉바속촉일 것 같아. 음. 음. 음 맛있어.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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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야지. 맛있어. 맛있어. 이거 커피 되게 예뻐요. 여기 초코멸까지 기다려가지고. 그래서 더 추측한가봐요. 더러워. 네 개 중에 뭐 하냐고 하셨어요? 난 빨간 거래. 네 개 중에 뭐 하냐고 하셨어요? 난 빨간 거래. 예약도 들어오지세요. 예약도 들어오니. Leonard. 여기가 제일 핫한 데? 여기 스케줄이라는 데인데 테라스 룸도 유명해요 여기가 생일파티 하기에도 좋게 룸도 많이 있고 그 고급지다 분위기 진짜 좋아요 이렇게 치즈가 늘어날 줄 알았는데 안 늘어날 줄 알았는데 안 늘어날 줄 알았는데 여기 좀 치즈가 늘어날 줄 알았는데 안 늘어나 네 여기까지 압구정 신사 핫플 소개해드렸고요 또 궁금한 지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핫플마다 입맛 다른 4명의 평가를 보고 싶다면 방랑자들 채널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여행 꿀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